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브이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쁜 일로 브이로그를 진행을 못했고요. 오늘 친구들에게 잠깐 들려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트윗 같은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키웍을 쳐야지 좀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즘에 워낙 잘하셔서 사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카메라가 너무 위로 올라갔네. 자, 진행을 해보죠. 클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클립을 할까 지금 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도는 것보다 이렇게 도는 것보다 처음엔 빠르게 스냅하게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스모스하게 그러면서 스모스로 살짝 받쳐주세요. 거의 모든 키에서 동일해요. 처음에는 빠르게 로프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키를 그냥 미니어하게 먹이는 것보다 강약 교절을 해서 놓으시면 뭔가 있어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넣고 유지를 해주면은 뭔가 있어보이잖아요. 간지죠, 간지. 프리스타일은 차쪽을 그쪽을 간집니다. 아니면 되게 위험하게 아니면 좀 플록스티미티라고 하죠. 근접하게 움직이는 거는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 좋아하죠. 근데 기본적인 트랙에서는 일단 강약 조절이 들어가면 저는 이거를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웍에 텐션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움직임이 세련돼요. 아니면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타고나신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림과 다른 그림을 보여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뻔한 걸 하시지만 만약에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싶다면 키에 강약을 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이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였죠. 제가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고요. 다 뭔가 자기 연습하기 바빴죠. 오늘은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